포탈라이츠 포탈라이츠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이 게임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랑 액션 rpc를 섞어놓은듯한 게임이구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인크래프트처럼 캐면서 이동하면서 장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뭐 싸우고 마인크래프트도 좀비같은거랑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차라리 좀 이건 중세 판타지같은 느낌이구요 또 이제 장비가 세분화되어있죠 보다시피 양손 도끼도 있고 뭐 검도 있고 이것저것 있습니다 뭐 적 몬스터도 약간 좀 다양하죠 뭐 전투가 약간 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전투를 하는데 그 보통 이제 rpg게임에서 아우씨 전투를 하고 그 뭐 과정에서 이제 그런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재료 모아서 막 무기만두고 그렇잖아 스카이림도 그렇고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만드는데 특화가 되어있다고 보면 좋을것 같네요 이제 이제 만드는 시스템 자체도 약간 이제 블럭을 캐서 만드는거고 그만 떠들고 진행하도록 하죠 순무주스 5개를 갖고 들어가라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찾아야되거든요 저쪽이네 가자 어디야 어디여기야? 잠깐만 예 저는 포탈을 타고 가서 다음 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아 나 뭐 자꾸 사라져 방송화면이 여긴가봐 여긴가봐 여기야 딱 여기야 딱 여기야 가자 드릴로 저쪽으로 이게 1인칭이 안되더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1인칭이 안돼 R키도 뭐 그런거 안먹히고 키가 따로 있나봐 나중에 간축키를 봐야겠어 도착한거냐? 슬슬 도착할때가 됐는데 도착을 했다면은 현무안불록 나오네 여기서 이거네 철도 나올거 같은데? 떨어질지 모르니까 잘해서 하겠습니다 야 언제 도착하니? 참 왜이렇게 뭐냐 왜이렇게 뭐냐 아 여기 맞지? 맞는데 이상하다 찾는거 더 힘들어 어디 길이 있긴 할텐데 새로운 맵이니까 없을수도 있잖아요 어딘가 있겠지? 이쪽이야 이쪽이야 야 어딨어 떨어지겠다 진짜 떨어지겠어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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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바로 왔네 자 제거를 좀 해둘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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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아프냐 왜이렇게 아프냐 뭐야 아 이거 이게 이제 점프가 안되기 때문에 어 야야야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점프 안된다 점프 안돼 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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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점프 안되는거 혐의네 이거 다시 가자 아 이거 시작부터 뭔짓이야 이게 저런데 죽으면 어떡해 가자 이 새끼 뭐가 밑에 있냐 어디였니 여기였니 어 더럽게 머네 입구를 한번 뚫러가자 반대로 들어가서 어색은 어색은 그렇게 멀진 않구나 일단은 이 새끼들 이거 야 6번 뭐했니 아 회복이구나 아 6번이 회복이었어 7번은 순간이동이지 죽었다 너는 맞딜이야 맞딜이야 맞딜 지겠다 야 잠깐만 잠깐만 오우야 잠깐만 야 존나 세네 오우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진짜 막 하면 안 돼 야 시간차 좀 봐라 오우야 안 보여 이 씨 그러 위습으로 이겼어 어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어 아이 진짜 자고 일어나자마자 켰더니 정신이 없네 변명 좀 합시다 저도 크리스마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게임을 키는 참된 스트리머 여러분들 볼 거 없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 다 놀러가서 아 왜 그러니 오늘 진짜 크리스마스날 혼자 보내라니까 피지컬이 떨어지나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캠들 다 이제 데이트하러 갔다가 아픈 척하고 그래 이게 정상적인 컨트롤이지 왜 그랬어 아까 야 근데 우리 게임 방송도 대부분 지금 놀러 갔을걸요? 야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냐 저거? 아 무슨 딜레이가 저거 짧아 아이 씨 나 3초에 한 번씩 써 세 마리가 방패 같은 거 없냐? 아 좁아 죽겠는데 저건 좀 심했잖아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 짓이야 제대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하자 음 나가면 되긴 하는데 일단 잡겠습니다 입구를 좀 알아둬야 될 거 같으니까 입구로 도달하는 과정에 캐스트가 있어서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캐스트 한다고 해서 딱히 이득 본건 없지만 그래도 어디냐 여기 길이 사라졌는데 여기니? 가자 약간 대기 좀 해봐 돈 많이 날렸어 나 자 하나씩만 끌어오자 이런거 좀 버려 뭐 없냐 좀 쓸만한거? 이거 뭐야 순무주스 이거구나 버리면 안되네 그럼 이거 뭔 차이 있냐? 아 양이 많아서 이리 와봐 뒤져서 너는 체력이 좀 준거 같다 근데? 체력 원래 엄청 많지 않았나? 뭐하세요 이리 오세요 아우 속기만 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 2초냐 너 설마 쿨? 엄청 짧아 얘 미쳤어 어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이리 와봐 아 더럽게 더럽게 멀리 달려가네 한 대 살짝 첨 맞았다고 저거 너무 아파 정독 써야 될거 아니야 꼈니? 아니니? 꼈구나 껴도 나보다 센거 같다 어떡하냐 꺼지세요 아이 뭐야 저거 왜저래 아 잠깐만요 가자 이게 뭔짓이야 휴일부터 가자 오늘 약간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무난하게 즐길만한거 정했는데 키자마자 극혐이네 어떡하냐 이거 힘들어서 데미지는 좋아 데미지는 만족해 아이 왜 뒤로 뛰어 여기 타겟팅 되어있는데 굴러야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때리대 아 뒤로 하면 좋아 죽겠다 죽겠어 이러다가 아아 빡세세요 치유물력 좀 쓸까 가져갈거 없니? 장비가 좀 꿀리나 만든지 꽤 됐는데 여기 이제 철 세트가 입을 수 있는 곳에 온 거 아니야 나 철도 캐야지 좋아 천천히 하자 너무 성급해 지금 너무 흥분했어 크리스마스 날 지금 게임했더니 너무 흥분했어 크리스마스 날 지금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네 옆에 엄청 먼데 올라가는 길이 있네 올라가는 길이 있네 여기서 뭐하니? 그러냐? 야 뭐야 집이잖아? 헨리 어떻게 어떻게 상 상점 가판대가 저 뒤에 있냐 뭐 식당이냐? 이거 좀 사가세요 돌블럭 좀 사갈래요? 60원 베리 사가세요 비싼 거 없냐? 모래화로 이거 팔아 팔아 아 이러고 팔아 이러고 쓸뭐 쓰지도 않는 거 왜 갖고 있는 거야 자 모래 블록 모래 안 쓰잖아 집도 안 쓰잖아 많이 주네 이런 건 왜 왜 갖고 계세요 왜 갖고 있어 이 씨 이게 다야? 저쪽 드루마리 쓸모 없는 거 같은데 일단 가자 근처였네 괜히 찾았구만 길 두 군데 아니었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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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데냐 건배 아 미친놈이 진짜 아 괜찮증나네 옆으로 고르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그냥 피해져 거리가 안 나와도 이리 와봐 아 여기 좁은 데서 싸우세요 아 뭐 어디 갔어? 왜 그런 데로 갔냐 불안하게 또 친구, 친구 데리러 갔네 저거 아유 씨 풀 피 됐잖아 4명이나 있어 밑에 어떻게 안 풀어지냐? 이리 와봐 아 지랄났죠 지금 먹을 거 없죠 지금 봤죠? 쫄아서 뛰는 거 아닙니다 멀 게 없네요 멀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많이 뒀단 말이야? 함정인데 함정이야 함정 가면 죽어 강해 지금 적들이 세진 것 뿐만 아니라 패턴도 추가되고 공속기 되게 빠르다 원거리 해야돼 원거리가 짱이야 전사가 좀 거시기 하네 자 스톰 만들어볼까? 이거 였니? 어딨니? 열 여덟개야? 맞네 3번 채워서 이동하도록 하죠 집도 이쪽 동네에 있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낚시꾼의 구두 일단은 캐스트를 깨고 열쇠가 있는 캐스트를 열쇠가 있는 맵에서 캐스트를 깨서 열쇠를 받고 보스를 잡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죠 받아봤자 캐스트 깨봤자 겸치가 겸치 말고는 기대값이 없어 아우 전기석영 나오고 철이 나올 것 같아 철이 어느 건지 모르겠네 그럼 있을텐데 캐스트 있니? 뭐냐 여기 투기장이냐? 포탈 라이트란 말이죠 저거 다 잡으라고? 좀 심한 거 아니니? 잘 안 쎄구나 좋아 거북이는 걸러 일단 걸러 일단 셋 야 거북 맞아 너 그.. 아 야 이거 뭐야 방금 거 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이.. 아 야 뭐야 아 진짜 엔간히 해 가운데 있는 게 거슬린다 야 아 데미지 왜 그러세요 디아블로니 무슨? 그딴 기술 있어 저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어떡해 아 이거 이거 좀 부셔버리던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 야 그걸 안 맞냐 아 혐의네 진짜 아 이거 밟고 오니까 내가 때릴 수가 없어 이씨 그렇지 그렇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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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 위험해 야 야 죽어 죽어 나 죽어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운송 왜 저렇게 아파 저 계단 밑에 들어가야 돼 운송 운송은 계단 밑에다 뭐지 왜 저러니? 이거 깨야 되는데 아 야야야 계단 밑에 들어가는데 죽을 거 야 어우 심했네 얘 진짜 시점되면 잘 안 보여 맞으면 죽는다 그냥 간다 아 그렇지 아 어우 야 이렇게 나올 거야 진짜? 애착한지 시작하자마자 이럴 거냐고 시점이 너무 안 좋아 이걸 로곤 되는 거 이거 수동으로 바꿔야 돼 닥스올처럼 강조 되버리니까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냥 안 되는 게 편해 나는 아 익숙하지가 않아 이것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더 편하겠지? 체력 살잖아 좀 이걸로 하자 죽겠다 죽겠어 이씨 만화 중에 회복망업 같은 것도 좀 쟁여놓고 분노를 쓸 일이 약간 애매하네 앵무네 역시 앵무가 상인이었어 저는 전배비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앵무가 쎄 피하기 번거로워 너희랑 싸울 때가 아닌데 뭐냐 쟤는 16호냐 뭐 펀치 날라가 아 뭐야 저건 미라도 있네 미라 그 미라 좀비 좀비겠지 뭐 미라랑 같은 패턴이네 아 확실히 센놈들만 넣어놨구나 걸러서 저는 약간 이제 섞여 있었는데 쉬운 것도 있고 그런 거 없네 이제는 철이 근데 어느 거야? 철이 없는데? 현무암이 그냥 일단 포탈은 가지 않고 좀 자원이라 좀 캐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여기서 포탈 스톤 조각 주네 레벨은 충분한 거 같고 레벨업이 잘 돼 있네 지금 캐스터 하나 깼고 천부함을 좀 캐서 혹시 필요하다면은 어디야 저기로 가라고? 여기 어딨니? 뭐야 어디야 여기 여기야? 가자 뭐래 캐 벌써 뚫었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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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뚫음 어 야 오 야야야야 깜짝이야 아이가 소리 좀 내면서 덤벼 효과음이 없어 얘는 왜 이렇게 튼튼하냐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아 얘 왜 이렇게 튼튼해 데미지는 별로네 덤벼 봐 겸치 필요해 난 얘는 그냥 호구인데 못 와 때리면은 큰 놈들은 검이 편하고 작은 애들은 큰 게 편하다 쟨 데냐? 내가 야명증이나 못 본 건가? 그런 거지? 쟨 되는 거 아니지? 쟨 되면 안 돼 힘들어서 못해 그럼 야니까 닫아 아 열어놓자 열어놔야지 구분을 하지 내가 간지 안 갔는지 저기가 들어가는데 아닐까? 얘가 들어오는데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어? 고대 이빨 이빨도 고대가 있군요 고대 이빨인데 되게 깨끗하다 야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데미지도 안 써 얘는 어떻게 이렇게 쳐맞을 건 아니었는데 자 아 이럴 거냐고 진짜 원골이 우리가 필요해 전사도 역시 활을 쓸 줄 알아야지 왜 궁수만 활을 쓴다고 생각을 해 투척무기 없냐?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딘가로 순간이동 해봐 아 그걸로 순간이동 하는 놈이 어딨니 세상에 야 야야야 3cm 드랍하는 놈이 어딨어 지금 뒤지게 생겼는데 하지만 이걸 산다 하지만 난 산다 이말이야 시점 좀 보세요 시점 좀 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폭발탄 폭발탄 저기 문 있네 양쪽에 있네 우리 옆에서 오는 거구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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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하는 짓을 했구만 여기다 뭐 지워놓자 까먹지 않게 400개나 있어 뭐 째 이거 흙을 쌓아놓으면은 내가 알겠지 위에 길이 있다고 눈술비가 좋은 나라면 얜 딜레이가 길어서 좋다 범위도 별로야 솔직히 미라가 훨씬 셌던 거 같아 맞아 한 발 정도 아 진짜 이렇게 요따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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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말라고 아 귀찮게 하네 진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왜 뚫어놓은 거냐 대체 길도 아니지 여기 그치 왜 뚫어놓은 거야 이해가 안되네 엿먹으라고 뚫어놓은 건가 그냥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다 간거지? 간내서 다 막혀있는 거야 그러면 길이? 아니지 올라간 데가 있는 거지? 저기 올라간 데가 있는거지? 저기 올라간 데가 있구나 여기구나 아 저기서 내가 내려왔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길이 반대쪽으로 갔어야 되나봐 이런 거 알겠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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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이건 알겠는데 일단 숫돌이나 만들자 돌 필요해? 이거 그 돌 아니잖아 돌이 있긴 하냐? 돌이 없네 돌이 없어 이제 돌을 내가 부숴버려서 흙이지 여기 입구길인가 보네 그럼 여기네 반대로 왔는 애가 입구를 찾아서 나가서 숫자도 모으고 여기 좀 많구만요? 야 잠깐만 이건 좀 아니잖아 그렇지 좋아 좋아 아니야 젠 된 거야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들어오는 길이 아예 그렇잖아 이제는 땅 파서 그냥 뚫어야 되는 거네 참 너무한 거 아니냐? 미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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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아이씨 뭐하니 왜 오니 어디였떠 어? 여기였나?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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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거 보소 아 불안하다 이거 뭐 있을 것 같아 내려가면은? 회복 좀 하고 갈까? 뭐 없는 것 같긴 한데 내려가서 일단 다음 웹을 가야되니까 회복하고 가자 재수없게 갖다 쳐맞으면 어떡해 철기가 필요해 무기부터 바구까지 전부다 철기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역시 있네 저기 또 있는 것 같은데 야명증이라 작은 빛에 잘 반응하지 좋아 안녕하세요 좋아요 아 여기 목이 막히는 것 같지? 코가 막히는 것 같지? 아우 야 아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크리스마스 뭐 여기 어디야? 한 번이요?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꽤 여러 번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역시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죠 철죽에 오 철죽에 나온다 드디어 나온다 근데 이런데서 나와? 안 어울리는데 좀? 여기 좀 더러운데 맵이 뭔가 나 길 막아놔야지 떨어지라고 만든거지? 아이고 어떻게 쳐먹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또 아이 그걸 그걸 왜 쓰니? 아아 아아 씨 싸워야되잖아 안 싸워? 어? 아까까지 모래를 3번 해놨더니 착각했네 너 앞에 짓는 것 같은데 왜 위에서 짓냐 짜증나게 무슨 여기 안에도 괴물이 있어 여기 뭐 사람 없냐? 공격당해서 막 다 박살났나? 어이 왜이래 여기 올라가자 어이 맵이 좀 작살라 했는데? 물약도 없는데 나 어이 다 드라마가 났네 아 이럴거냐고 사라..사람아 좀비죠? 미라죠? 안 숨어있니 아무도? 숨어있는 사람도 없어 저기 있던 애는 그럼 정체가 뭐냐? 제작가는 돌이 있어야지 제가 이제 아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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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돌을 만들어서 무기를 약간 정비를 할텐데 돌이 지금 없네요 아예 없어요? 흙이잖아 이거 철이 나오는건 맞는거지 철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아 야 이거 나오지마봐 뭐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 전투가 또 어이 떨어지면 죽는데네 석탄좀 캡니다 주게맞는게 필요하기도 하고 아 여기가 여기 그건가보다 이게 던전 그거네 좀 그거 할때가 아니고 일단 철주게랑 여기도 뭐가 있네 와 이게 입구야? 너무했다 야 이건 좀 아니지 개무섭네 돌이라 돌이나 철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서 정비하고 와야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내구도도 부족하고 뭘 만들어야 될지 약간 보고 와야 되니까 정비하고 오죠 아 제가 열쇠야? 어디서 시작했니? 여기였구나 돌도 캐고 아 돌이 있긴 한가? 뭔가 돌이 안나온다 흙만 나오고 흙 모래 나오고 돌이 있을 자리에 뭔가 상위티어 약간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 부담이 좀 큰거 흙밖에 없어 여기도 이거 뭐야? 현모함이지 그렇네 돌.. 돌이 없어 저기 돌이 없어 뭐지? 현모함으로 업그레이드 돼 업그레이드 대구 있니? 야 뭐 만들 수 있냐 용광로로 이제 아 이런거야? 이거 만들어서 뭐해? 어디다 써먹는거야 됐고 철죽에 들어가 그냥 장식인가봐 다른거는 철죽에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거 아니야? 느낌상 주위가 없는데 나는 현모함이야 나 현모함으로 철죽에 만드는건가? 아니겠지? 뭐지? 아니야 돌이 필요한 돌이 없네 뒤로 가자 그냥 돌좀 캐고 그 다음에 알아보는걸로 일단은 돌이 필요하니까 돌이 상위에도 있긴 할거 같은데 유지적 때문에 모르겠다 여기서 캐고 캔다며 생각하죠 구리가 어떻게 생겼더라? 나 기억도 안나 이제 큰일났어 가끔 키니까 기억이 안나 나 홈이었는데 제가 리스트를 한번 했거든요 아이템이 안나와서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구리가 이렇게 있어야지 돌이 없어 돌이 돌좀 줘 어 아니 다 있네 어 치유여 치유 다섯장? 어 좋아 구리광석 어 어 감이 안웃는걸 구리 주개도 넣어놓을까 그냥 아싸리 아니야 구리 주개도 넣어놓자 우리쪽에다가 돌이 필요하고 이게 돌이냐? 아니 이거 이거 집인거 같애 그리고 내 방바닥을 뜯으면 어떻게 해 미쳤나봐 나 진짜 내 방바닥을 뜯으면 어떻게 해 어 돌 어딨어 여긴 없나보다 여기 어이 돌이 없을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 어이가 없네 아 던전이고 갔다 갔던 데죠 어 갈 필요가 없죠 아예 일단은 숫돌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걸로 빨리 구하러 가자 가성같은데 없을라나? 모래지역 같은데 있을라나? 한참 normal 한참 한참 음... 음... 아 있을거야... 있을거야 여기 아무것도 안보이냐 어 야 저... 죽는데지 저기 그치 아 왜이렇게 어두워 어 돌 어딨어 돌이 어... 돌이 안보여 돌이 아니 처음으로 가봐 보이는 데서 캐고 싶은데 어 타고 내려가기 싫은데 나중에 내가 파놓고서 어 이거 왜 구멍 뚫려있지 하고 가다가 떨어질거면 어떡해 얼마나 멍청해 아 보이는게 하나도 없냐 깜짝이야 여기 이거냐? 뭐 얻었다고 뜨질 않냐 그렇지 그렇지 돌 좀 휘하겠습니다 아저씨 고맙구요 이렇게 깨면 세개지 아니군요 써버려 아 더 캐자 그럼 두개 더 캐자 돌 필요 없을거 아냐 이제 상의 좀... 상의 쪽으로 가면은 좋아 돌 블록은 한국어면서 루인스톤은 루인스톤이래 겸... 격맛이야 이거 죽이고 다 캐가야지 이거 죽이고 다 캐가야지 꺼져 봐 다 그렇지 경험치 많이 주는거 봐라? 밸런스 조절 좀 해야돼 저 레벨을 1레벨 애들이 11레벨이랑 똑같이죠 경험치를 물론 경험치 상승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불만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좋아좋아 좋아좋아 이정도 있으면 여부는 충분하겠지? 좋아 보이는데 있어 줘야지 애덤모어 가서 빠르게 철 좀 파밍하자 철이 보여야되는데 왜 이렇게 안보이지? 주개도 만들고 배장깐 2티어 아무리 봐도 여기는 숲인데 여기 철이 있단 말이야? 아 석탄을... 석... 아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있네 아 뭐야 약간 버섯이 많아가지고 왠지 없을거 같은데 디자인상으로는 잘있네요 많이 있네요? 많이 캐야겠습니다 석산도 캤으니까 많이 100개 넘게 있으니까 우리 앵무들은 선빵 아니네 그치 앵무 초식이잖아 그런가? 아마도 아깐 있었는데 어떻게... 열두개로 안돼 내 욕망을 채울 수 없어 드디어 철기로 넘어가는구나 불안했어 구리는 저는 구리를 그렇게 많이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구리가 얼마나 튼튼할지 차도 안치면 되지 차도 안치면 되지 육안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곤란한걸 아잉 와아 대박 왜 카프하고 내려가니 아 분명 올라갔는데 아이 그... 풀어봐 좀 로건 좀 아아 로건 뭐 계속 걸려 지 맘대로 아이 근데 석탄이라니 열곱개 열곱개 웹초기화 한번 해야겠는데 다 파먹어서 철도 파먹고 그 다음 초기화하는걸로 나중에 야 너무 많다 야 제일 많은거 같아 역대급이다 참새성체 거기도 별로 이렇게 많진 않은데 철이나 나와봐 그만 나오고 알겠으니까 철좀 나와봐 그만 나오고 철좀 나와 철이 없어 어이클났네 내려가야되나 좀 저기있다 저기 여기 하나있는거냐 이렇게 아 좀 심했다 야 떨어지잖아 캣면은 아닌가 한칸 여유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잘 안나와? 구리는 뭐 길 바닥에 다 널려있었는데 심했다 진짜 어 나 마나가 왜 이렇게 많은거 같지? 원래 하나쓰면은 반이상 떨어졌는데 레벨이 없대서 그런가? 아 이거 너무 좀 적은데 어 너무 없는데 철은? 참 심했는데 이거는 어 철 너무 없어 아까는 한꺼번에 나왔는데 왜이래 이러면 안되잖아 나한테 이러면 안되잖아 맞다 맞다 포트나이트 이번 겨울 세일에 포함되있더라구요 세일 많이하나봐 나도 세일할때 샀는데 근데 이거 너무 오래할만한 게임 아니다 너무 지겹다 비슷한거만 많아 강성만 바뀌지 철을 주세요 철을 한 바퀴 돌았는데? 진짜 그냥 없는거야? 뭐 재수.. 재수가 없어서 없는거야? 아니 뭐야? 철이 없어.. 내려가면 뭐 던전에서 나오려나? 가보자 너무 어둡다 야 인간적으로 씨 우유버섯 아 되게 좋다 이거 아 되게 좋다 이거 분노가 정말 얘네 잡을땐 최고네 아 뭐야 언제 왔냐 아 너 거기 쓰면은 나 못 때리지 않냐? 아 너무 어두워요 아 너무 심했다 이거 어두운거 봐라? 좋아 많이 나온다? 소리 소리로 구분해야겠어 너무 어둬서 보이지가 않아 잔뜩 모은거 같은데 석탄? 야 250개야 철이 3개고 석탄이 2개 들어갔나? 철 2개 만들라면? 그러면 철이 필요한데 철이 쥐 뿔도 안나오네 진짜 이거 캐스트 깰 만큼도 안될거 같은데? 3개니까 4,4,10.. 아 4,3,12.. 12개.. 아 되긴 하겠구나 14개 있지 않나 지금? 카운터를 안해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뭔가 뭔가 나살아서 지금 뭔가 뭐야 이거 약해 약해 야게 야 마라 마르니까 좋다 아 또 여기다 바꾸.. 어우 야 그렇지 던전에 있네 한꺼번에 많이 나오네 어 떨어지면 죽는거냐? 아니지? 설마 저기 철을 미끼로 지금 함정을 설치해 놓은거냐? 에이 아니겠지? 아니지? 아니구 어우 깜짝 놀랐네 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는 반칙이야 이거는 배려를 안했어 나같은 사람들을 인종자.. 사람 차별이야 이게 어 야 왜 이렇게 많이 나옴? 미침? 다키 가야지 아야야야 어디와! 아앜 아앜 자아앜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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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진짜 너무 헌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좀 심했잖아 어이가 없네 진짜 설마 했다 설마 야 지아인데 이것도 이중 트랩이었어 안심하니까 바로 훅 들어오잖아? 여기지? 아 길 잘 찾으잖아 표시하자 뭐 이렇게 많냐? 갑자기 밑도 곧 없이 음 청소야? 게이저가 은근히 맨만 잘 만나면 약해 뭐냐 얘는 아 부이지가 않아 이씨 그렇지 그렇지 어 뭐 갈 수 있는 거지? 아 야 저씨 어떻게 저렇게 해놨냐 미쳤나봐 진짜 참 어이가 없네 가만히 서서 쓰자 가만히 서서 해 야 어디 이거 흡수되네 그래도 만약에 밑에 잘못 캐면은 나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다행히도 물건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게임이 흡수되네 아 나 문 닫았고 옥매트 틀고 잤는데 왜 감기 걸렸지? 이거 허약해졌어 아 미치겠네 이거 벽 바꿔 야아 야이 많이 있는데 아 더 캐게 하네 막 이제 별 방법을 다 써서 야 빨리 캐진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캐면 다 캐져 어 뭐 보인다 철 보인다 철 보인다 철 캐는게 던전이 맞나보다 지하에서 나오나봐 자 이제 들은거 같긴 하거든요 마인크래프트 땅으로 파고 내려가는게 아래 자원이 많아서라고 들은적이 있거든요 제가 난 몰랐지 마인크래프트 안해봐서 이건 광산이 아니잖아 포탈이잖아 그런걸로? 야 많이 나온다? 설마 저거 뚫려있는거 아니지? 아니겠지 야 많이 나온다 그래 이렇게 아오 그래 엄청 많이 나오네 가만히 서서 쏘자 떨어지더라도 운명이야 먹고 죽을순 없고 자존심이 있지 철에 목숨을 버릴 순 없고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한 게임은 내가 몇번 해본거 같은데 어떻게 마인크래프트를 한번도 안해봤냐 뭐야 야 되게 매가렵게 생겼다 야 거미줄 나왔어 아 그걸 왜 설치하세요 아이 미치셨나 빨리 캐세요 그렇죠 드릴룩 드릴룩 했다가 뭐 깨질거 같아 드릴룩 그리고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 드릴룩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철도 캐는데 뭐 아야 왜그래 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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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래 아 왜그래 왜그래 아참 하아 그렇지 떨어져 죽는거 아니냐 한번 가봐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않았어 분명 떨어져 이걸 캐면은 아래는 캐지마 못된 놈들 못된 놈들 진짜 존나 못됐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못됐냐 와 저기다가 지금 철해놓은거야 이거 가려놓자 내가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분명 캐러올거 같으니까 가려버려 어디서 어딨니 어떻게 나가니나 여기 가려버려 와 이거 저거까지 연결해 놓은거야 계속 철 조금씩 넣어놔서 떨어지도록 아 랜덤인데 저렇게 계속 걸린거야 저렇게 계속 걸릴수가 있는거야 저렇게 계속 걸릴수가 있는거야 크리스마스 날 게임에서 그런가 혼자서 학고방이라 시참이 안된단 말이지 아 왜 자꾸 쟨 대고 지랄이야 이씨 가자 이런 이런 날일수록 뭉쳐서 학고방이어도 시참이 된다거나 그런 날은 없죠 그 강제 환기라고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강제 환기 시키는 필터랑 있는 환풍기구 샀는데 불량품이 와서 안맞는거에요 아 옥션 이거 배달시키면은 10개 중 하나는 안맞아 근데 하필 10개 중 하나가 쟤 성가신거야 내가 처음 사는거 얼마나 지금 개고생중인지 이거 야 너무 많이 준다 야 감동적이다 야 이렇게 챙겨주다니 야 이거 뭐야 아 역시 이럴줄 알았어 많이 나온다 했거든 심한거 아니냐 근데 이거 뭐 몇개냐 대체 와.. 많다 야 저 위에 또 있네 철이 나올땐 한꺼번에 나오네 대신 약간 이제 계란 한 데 있어 구리보다 한꺼번에 있네 야 너무 심하게 많다 야 진짜 이거는 낙하에 각오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죽어도 안 떨구게 해놨구나 아 깊은 뜻이 있군요 난 나 저거 캐고 온거냐? 이것도 안먹고 뭐하냐 진짜 야아 세상에 투척까지? 투척은 먹어야돼 어 이거 못쓰니 못써 아 철투척 못써 나? 아 레벨이 안 돼? 오오 야 그러면은 짱 딱 맞춰서 했네 짱짱해? 안 보이지 뭐지? 철 내놔 짱짱해 짱짱해? 그렇지 몇 개야? 백 개 넘네? 몇 개야 그러면은 백 개를 어떻게 넘나 안 먹어지는구나 지금 아니네 먹어지네 아 133개야? 야 많다 밖에 나갈 필요도 없겠다 이 정도면은 여기서 다 캐야겠다 그냥 오우야 와 대박 호록 호록 받아 먹자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거 챙겨 먹겠어? 나중에 또 땅 파서 들어가려면 지겨워 죽지나 못하지 난 그렇게 당부 취향이 아닌데 음 좋아 위에도 하나 있는 거 같은데 됐고 많이 캔 거 같다? 이제 가야겠다? 가서 아예 우리 대장관 갔다오죠 철까지 하려면은 아 철까지 하는 걸 떠나서 그냥 갔다오죠 뭐 꿈 설정하고 여행 가까워서 좋아 보스 리트라이 하면은 뭐 줄라나? 철 세트 한 번 있고 비벼봐 숫돌 필요하다 야 뭐 뭐해 아 벌레 들어있잖아 어딨니 자 철 주게 일단은 뭐 열 개 열한 개? 열한 개 하고 이제 뭐 철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 수가 있죠 단순하게 이제 모로 집어넣었고요 뭘로 만들었나?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되나? 아 주게 필요하지 맞다 주게 필요해서 못했구나 내일까지 되면은 한꺼번에 희교석 블럭 아 베랑 찼어? 거비줄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그거 만들까? 가구 중에서 상자 아 철 필요하네 그냥 상자 그렇지 아무리 철은 아깝지 아 이것도 넣어놔야되냐 또? 아이씨 버려 이런거 자 여기다 박아주고요 넣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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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기 어려운 것들 지금 이정도면 되겠지? 스토리 좀 필요한데 다했어 벌써? 더해 무슨 쉴라 그래? 영혼이 노는거야 모르 아우 디자인 예쁜것 봐 뭐가 필요한거니? 겨울 못피 망치 안써봤죠? 망치 한번 써보죠 두개면 되네 망치는 망치 좀 저렴하네? 대검도 있어 장검 대검 철망치 뭔 차이니? 제조차이잖아 16이야? 이게 10이고 이거 한번 써보자 써보고 싶긴 한데 망치 안써봤으니까 아 망치는 방어력이 붙어있네요 특이하네요 특이한데 아이제 이제 버리자 망치 어딨냐 조마간정 판다 88이고 50 데미지가 많이 늘었죠 철주기도 써야되고 장비 만들어야지 야아 이게 뭐야 다 쓸 수 있는거네? 린넨 처음부터 해서 이게 되게 흔한건가 봐 야자수에서 그냥 나오나봐 하지만 이게 방어자가 훨씬 세보이죠? 장비 다 갈아치워야되니까 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죠 일단은 린넨 내놓시고요 이거 가죠 그리고 이런거 좀 이런거 좀 넣어봐 당장 안쓰는거 작업대 작업대 플러스2 되니? 어 되지 그렇지 작업대 뭐해줄거야 기대하는게 많어 작업대 새로운거 나왔네 광부 헬멧 고리 최강 최강 피해 증가 오오야 저런것도 있네 오오오오오 철채공 드릴 자원스캐너 오오오오오야 이런것도 있어? 현무함수 돌? 오오옷야 이거 돌필요없네 상자 어 금필요하네 다음부터는? 아 이게 린넨이 있고 실크가 있구나 실크도 되지? 린넨 되지 아니네 린넨이 안되네 모카하네 지금 린넨이 필요하네 그렇지 린넨이 필요한거지 아 그렇네 그럼 소용이 없네 지금 지금 티로에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거네 린넨이랑 저렇게 뭐 필요한거니? 에메랄드는 있잖아 에메랄드 어딨니? 에메랄드 내가 캐지 않았나? 에메랄드? 오빠 에메랄드 없네 나? 뭐해서 그러나 여태까지? 그럼 일단은 그 잡초같은거를 캐고 여기는 좀 관잡스러우니까 여기서부터 캐죠 망치좀 써보자 야 아직까지 레벨이 밀린단 말야나? 장비가 좋긴 하네 13레벨 때려봐 아 모천 똑같아? 아 혐의야 아 모천 똑같으면 어떡하니 린넨이라는 풀이 약간 이제 구분이 안가는데 저거냐? 이게 린넨이세요? 아 이거야? 야자수입이야? 야자수입으로 린넨 만드는거지? 아 그렇네 아 이거 구분하기 좀 어렵다 어두워 아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뭐야 이거? 이거 가까이 있었어? 이거 뭐야? 어디 해볼까? 어디 해볼까? 아 왜이렇게 왜이렇게 아 좀 캐고 구분 안되는데 나는? 아 이거 많이 필요하네 이거 어떻게 다 캐냐 이따 가봐 곡괭이로 캐는게 나을거 같은데 철 곡괭이를 만들자 여기 갔다가 저거는 전용이 있어도 템슬롯을 많이 차지하니까 두개까지 하면은 곡괭이로 해서 핀포인트로 해서 싹싹 긁어모으자 아 왜이렇게 더러워 베비 뭐한대니 여기 모렐로 늪지 드릴까지 이제 정산해서 버리고 음 방어자정도 되면 방패도 끼고 싶은데 방패가 없네 이 게임에 아 방패가 없냐 어떻게 드릴 작업되었나? 이거 제작 아 난거 좀 팔자 자크 아 바로 옆에 있네 아 너 그런거 파냐? 혐의야 베를랑 도끼 모레블럭도 파시구요 도끼 팔구요 많아 살거 없니? 뭐 딱히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하나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 여기다가 까먹는다 이거 존재료를 까먹는다 이제 자 넣어놓고 이런거 안쓰잖아 눈덩이도 넣어놓구요 구리 넣어놓구요 치요는 가져오구요 써야죠 야 망치가 너무 구리다 야 나무 망치야 무슨 저거는 디자인은 얘가 맞는 길 아닐까? 쟤가 철 캐는 대구 철 많이 캐서 다행이야 주개도 아직 여덟개 다 있고 언제 아침이 될지 모르겠는데 캐 보자 와 그냥 녹아버리네 녹아버리네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한 대치면 녹는거 아니야 흙은? 아니네 두대? 두대네 야 너무 어두워서 모르겠어 뾰족한거 야자수 야자수 어딨어 돌인가 현무암인가 아 아 두보임? 저기지?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이동하는 동안 날짜가 바뀌었을텐데 해가 떴을텐데 이거는 포탈로 가니까 그런게 없어 빠르다 나름 들보단 느린데 철들이는 훨씬 빠르라나? 그렇지 금방 캐네 내구도도 약간 좀 구리는데 아 길있네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어떻게 된거죠? 끌지마라 오면 죽는거야 야자수 없는데? 야자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맵은 없나? 여기 왠지 여기 왠지 아 저기 아 미침척은데 아 독냄새 나던데 세개나 필요해 아 아 감기가 쉬게 들었구만 안녕 어 벌레 절담기? 와 센거 같은데 이거 한손이잖아 야 빠른데? 괜히 만들어서 방치 아 벌절 벌절 뭐가 야자수니? 야자수가 없는 맵이 맵이 있나봐 땅에 뭐가 자라면 안 나오나봐 야자수가 이렇게 저기 야자수 그림이 있네 낚시꾼의 부드는 저기서만 나오나보다 지금 있는 맵 중에서는 2티어 맵 중에서 여행 그렇겠죠? 야자수 그림이 있으니까 일단 여긴 있으니까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캐자 알로에 씨앗이 야자수구나 이렇게 해서 언제 캐 야 저 한꺼번에 갖다놔 아 나 구분이 안가 나 이런거 못찾어 약간 티가 나게 있는거 같긴 한데 야자수 입이 혹시 나무에서 나오냐? 아아아아아아아 아 야자수 호박도 나오네 야자수인데 야자수가 저기 나오겠지 데미지 높아진거 맞니? 이거 도끼가 50이었거든요? 이건 70이고 전혀 높은거 같지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거죠? DPS인가 그냥? 야 망치가 더 좋은거네 DPS가 70이고 망치 84고 별로 안좋네 그러면 망치 써본적도 없잖아 심지어 망치샘지가 한 200 뜨면 더 어 야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냐 이거는? 아 이게 뭐냐? 어? 아따 여기 이파리를 갖다달라고 아 이거랑 저거랑 다른거구나? 나무가 그런거지? 그렇네 어 그렇네 어 그렇네 야자수 나무가 있네 이거네 어 많이 나오네 괜찮네 아 내가 모카를 생각해서 별로 머릿속에 안넣어놨는데 많이 나오네요 괜찮네요 모래쪽엔 없고 이런데 이런식으로 나무가 자란다며 나무가 자란다며 해야겠구나 아 초기화 한번 하면 되지 뭐 맵은 당장 필요하니까 좀 쓰고 갔다가 야 아 목이 너무 힘들다 철보다 힘든데 솔직히 말해서 뭐 들어갈 필요 없는건 좋은데 아아아아아아 상놈에 야 데미지 왜이렇게 박혀 야 도끼가 150인데 아 너는 뭐 쎄서 안박히는거냐 설마? 아아 맞아맞아 아 아아 참거 아하 맞아맞아맞아 아 진짜 정신을 안차려 야 많다? 엄청 많다 이러면 쉽지 아 검도 쐴거같은데 이러면? 골렘 가만히있어 기세 등등하구만? 180이다 이곳이 데미지여 어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하지만 막기 시작하면 그냥 맞아 죽어라 야 오우야아 들어와 금방금방 자라 아마도 어 되게 많네 도다지네 여기가 야자수 린넨 린넨을 만들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이 어 많네 여기 엄청 많네 거기가 철 그렇게 보면 되겠다? 맨마다 다르다고 보면 되겠다 이게 다 어울리지 뭐 보물상자가 있네 안에 이리 온 양손이 난 뭔가 통쾌해 기분도 좋고 때리는 맛도 있고 저쪽에 있네 야 많다? 도끼 하나 만들 걸 그랬나? 조금 귀찮은데? 뭐 도끼가 구자 아니어도 잘 캐니까 저거 좀 써봐야겠다 검 좀 돌려가면 쓰자 특별하게 이게 철티어 장비가 좋은 것 같긴 하네 88인거 보면은 생각엔 무조건 딜이 다닐 딜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 DPS인거 같은데 검은 좀 티어가 낮아서 내가 잘못 봤나봐 그렇지 이렇게 날카로운 입만 얼마나 모았냐 지금 야자수입 50개 56개? 야 부족해 3개씩 들어갔는데 한타까리 해? 한타까리 해? 한타까리 햄마! 맞다있떠! 어 딜 왜 이렇게 안 박히니? 검트카 했는데 아닌가? DPS는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방어력 때문에 그러니까 반감이 되는게 좀 큰건가? 잎 3개 아 다킨 것 같다 다음에 초기화하는 걸로 하고 가지 뭐 홈으로 아 우리 풋내기 도약도 야자수네 지금 봤는데 철만 안나오지 괜찮네 아 여기서 꼭 소환해줘야되냐 유령 계속 보면서 조금 혐인걸 야 밝아졌다 이거밖에 만들거 없죠? 요시 만들어 어디 보자 에미랄드? 에미랄드 캐야되냐 나? 아이씨 잠깐만 에미랄드? 에미랄드 이거 이거 맞나? 정제든 비치피 에미랄드 저거 맞나? 결점 캐야되디 아이씨 하핳 캐러 가자 프로 어디었냐 이런데도 있지 않았나? 어디였지 어디 많았는데 내가 에멜렐드 보고 어 여기 에멜렐드 많네 이랬는데 애덤 모였나 이거는 1탄맵에도 많던데 에멜드는 전기 서명이 있잖아 여기는 1맵으로 가는게 맞는건가 그런거 같다 가넷봉오리로 없니? 뭐 광산같은거 없니? 이런데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모래있는 데서 돌이 나오지 않을까 아 루비네 여기 루비티어네 아 여기였니 그럼 어디 나왔던거 같은데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내꺼야 오 많이 때려야돼 철인데도 옛날집에 가면 있지 않을까 더 그냥 여기서 캐는거만 쓰자 비장순으로 아껴두고 그거는 아 야야야야야 자아자 아우씨 아 좀 깨져봐 왜 안깨지냐 이것만 그렇지 아 빛따위야 어 저기 애매하게 나와 축제포탈이구나 어디 굴이 굴이 있구요 아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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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 안보인다 야 안에 많아 보이는데 또 보다보면은 막 하나씩 나와 숨기지마 내가 다 캤나봐 바닥에 있네 아 이 짜식 귀찮아 여기 와 붙어 다 붙어 너 왜 이렇게 약하냐 검 진짜 돌려깎아 돌려깎아 버려야지 강철대급 한번 써봐야겠다 나중에 열심히 캐 캐는게 남는거여 여행 크리스마스인데 케이크라도 사먹어야 되나 나 요즘 케이크 너무 비싸 빵조가리 뭐 몇 마리나 해먹고 말이야 특히 이런 날 되면 더 비싸더라 개새끼들 저거 어 보통 좋은 날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좀 세일도 하고 그래야지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설탕 공개 몇개 박아놓고 더 비싸게 받아 먹어 야 니가 그거 받아 먹으면 내가 아주 감사하지 뭐 어 혹시 혹시 ET 할 수도 있잖아 아니군요 다섯개밖에 안돼? 아 다섯개밖에 안되면 좀 불안한데 나 스킬 뭐 없니? 스킬 재산이네 명품화연구 서리폭풍 어 268이야 그리에이터 치유 번개 80 데미지 서리폭풍이 더 세네 근데 16레벨이야 아 혐 번개도 있었구나 몰랐음 나 물리계통이라서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야 야 아 저거였지 아 철이 부족하네 이봐 야 왜이렇게 부족한게 많아 와나 올려주는거 있네 뒤에 야 뭐에요 아 철 그냥 다 쓴거야 나? 갖고있는거? 넣어놓은거 없어 내가 좀 ㅋㅋㅋㅋ 좋은마음으로 넣어놓은거 없나? 만들면 되지 다 만들자 아니 뭐 스무색에만 만들자 더 뭐 많이 키긴 했네 진짜 엄청 많이 켰나보네 나 얼마 남은거야 나 철주개 20개 남았어 그럼 이제 뭐 갈아엎을까? 좀 잠깐만 잠깐만 다 만들 수 있는거야? 딱 만들 수 있는거 같네 검토사는 컬러 이게 훨씬 좋아 아마도 재생도 붙어있고 다 만들 수 있을거 같으니까 지금 있는 장비 다 팔아버리죠 배당참? 과일 나자수 필요없고 야자 열면 대... 열면 냅두자 이름도 어디서 났니? 어색두고 구리 장갑 아 이었치 자꾸 탭키를 누르게 돼 나도 모르게 탭키를 누르게 돼 오랜만에 다 벗었습니다 된거야? 나 무기도 팔래 그치 잘했어 얼마 남았냐 다 됐네 딱 다 됐네 야 대박 자꾸 왜 절로 가냐 하나 둘 셋 넷 넷 금방 만드네요 금방 만들었다긴 오늘을 킨지 한 시간 반 된 것 같은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착 버릴 뻔했어 장착 장착 아 왜 이렇게 돼있어 장착 장착 아 좋아요 어 야 쎄 보이죠? 무기가 좀 그리긴 한데 대검 한번 써보자 이거 뭐 어울린다 야 좀 아 바다 사파이어 있으면 돼? 바다 사파이어 나 없는데 바다 사파이어 어디서 구하냐? 바다로 가야돼? 레벨도 안돼 어차피 가자 망치로 있는데 뭐 스킬 좀 배우고 싶은데 아 eight 아 9사 전용 아이틀구나 번개도 10이지 번개 좀 써볼까? 사용가로 있으면 돼? 몇 개 있는데 지금 다섯 개를 말 수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되네 오래 걸려 좀 싸워보자 되는 사이에 나를 그렇게 많이 죽인 우리 총잡이들이랑 싸워보겠습니다 그냥 붙어 데미지 들어가는 것 좀 봐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그건 아닌가 그건 오빤가 어 근데 훨씬 훨씬 괜찮은 것 같아 확실하게 아 나 다리 지났어 레벨업 하겠다 이러다가 바다 사파이어가 나오나보네 나중에 번개 전사 마 전사 번개짱은 멀리 두겠습니다 멀리 두겠습니다 아니 가까이 둬 마법 한 번 쓰면은 나 작살을 낼 것 같은데 한 번 싸워보자 아 쟤는 좀 아닌 것 같고 물 타입한테 써야 될 것 같은데 장비 다 맞췄거든요 사회성 다음 맵으로 지나갈 건데 이걸로 가죠 아 여기 말고 일로 가자 포자 반발 뭘까 번개 중갑에 지금 이제 무이까지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견갑에 가까웠죠 구리가 들어갔지만 디자인상으로 가죽 같았는데 광고자가 냈으니까 광고자가 냈으니까 뭐하자고 뭐하는 괴물이야 어 야 뭐야 야 뭐야 데미지 왜이래 번개 데미지 좀 봐라 어 나 너무 느리다 근데 어 15레벨이야? 진심이야? 15레벨인데 이렇게 이렇게 경험치 안주냐? 덤벼봐 이거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저 독계열은? 물리개통만 아프 반감되나봐 아 나무 이거 버섯에 꼈어 미쳤어 어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라? 좋아 어 체력 좀 봐라? 하지만 체력 더 특성은 다음 레벨까지 남았네요 1레벨 혹시 도트인데 최고의 저항 때문에 데미지가 반감되는 건가? 가자 다다음 레벨이면은 상위티어 장비 이길 수 있고 다음 맵으로 가야겠어 그러면 다음 맵으로 가야지 내가 바다사파이어 바다 뭐? 바다사파이어? 바다사파이어를 통해서 다음 맵으로 가야겠네 뭐냐 이거는? 철 있냐? 여기도 철 있어? 뭐 옮기면 해가자 있으면 좋으니까 있으면 좋으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아 일로 가야돼? 다행이네 좀 불안했는데 여기는 다행이야 좀 높은 거 아닐까 우리 아 여기서 그냥 캐고 들어가자 일단 눈 받아봐 아 또 이쪽이니? 아 그래 저쪽인가 본데 그냥 아예 어 너무 멀진 않은 것 같고 일단 가보자 저기도 한번 가보자 길이 입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아 너무 어두워요 그래 이쪽이야 이쪽이야 위에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떨어질 위험은 좀 적다 캐는 게 범위가 적어서 이 소리 뭐야 브로우 어디야 브로우 제발 쉽게 나와줘 여긴 거 같은데 여기 맞나 본데 진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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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네 순식간에 맞네 야 근데 좀 너무 어둡다 야 인간적으로 야 셋불 없어 이제 만들 수 있냐? 아 목화 들어가 횋불에? 야 갔다 와야되네 그러면? 갔다 오자 그냥 안 갔다 올 이유가 있나? 근데 목화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 목화가 이제 안 나오는데 아 상위 횋불 주던가 할 것이지 상위 횋불 나와도 좀 거시기해 재료 챙길려면은 아예 안 쓰는 제조인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거 뭐 그런 거를 우연히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엮어버리면 내가 이해나 하겠는데 좋게 시기하지 수용제작 횋불 나무가 부족하네 아네 아 빠른 거 너무 좋아 이동 빠른 거 이거는 진짜 가시야 맵이 작고 맵이 여러 개면서 이동이 빠르다 거기다 그걸 컨셉으로 스토리로 승화해버리는 아 정말 잘 짜여져 있어 맘에 들어 이쪽이라고? 코앞이네? 아래였지? 아래였니? 아래였지? 아 왜 뭐가 막은 거야 아아 나도 필요한데 잘 뜯어야 살아재라 넷 이따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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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겠냐 이거 여기 맞냐? 여기 맞지? 아냐 아아아 말퀴 뭐가 맞아 야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오 야 이거 어떡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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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다시 보내줘 뭐 이런 함정이 있어 오케이 득이야 다 예견된 전략 아니겠어 이 정도면은 나 추척무기 써도 되겠는데 어 뭐야 길이 생겼잖아 어 내가 박아둔 길이네 심지어 아닌가 내 회불이 아닌가 여기 미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냐 내 회불 맞어 와아 떨어지면 죽는다거나 아니지 아 바닥은 캐는게 약간 조심스러워지는데 나 불안한데죠 어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함부로 캐지 마세요 죽으면 여길 또 와야 된다고 아 떨어지면 죽는거지 아 1인칭 좀 만들어줘 이 게임 쓰레기 게임아 크리스마스날 크리스마스날 철광석을 캐고 있어 지금 크흐흐흫 크흐흫 크리스마스날 게임 속에서 철광석을 캐고 있어 야 이게 이게 무슨 짓이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차차차차차차차 아 뭐냐 아 길을 뭐 있다 아 맞다 여기지 저기는 뭐 길이 아니야 그러면? 현무암 그거 어딨어 아 작업돼서 만들어요 저거는? 아 개 귀찮게 만들어놨네 아 돌 너나 칠 필요 없다고 병신 이거 길 아니냐? 그럼 빨리 도망이야 아 얘 스턴 료각임 어우야 허 허 허 아 기침이 나서 너무 더러운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착하죠? 아 옆구리가 시리구만 뭔일이니 이거? 왜 거듭니? 여기 온천지가 다 괴물이냐? 짜증나게 깨지면 설마 부서지냐? 나 그런 거 옳지 않은데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부담스럽게 이게 흔한 거였구먼 절 지상에 떨어지 지하에 떨어지니까 뭐 몇 그릇마다 있어 몇 그릇마다 있어 닭소시로 끝 그만 캐자 아 귀찮다 이거 이미 끝낼 때까지 다 쓰겠다 이거 내려와 분노의 망치질이야 어 분노 진짜 좋다 그냥 더 좋은데 잔사개통 마법이 더 있어야 돼 많아 많아 그나마 회색이라 잘 보이네 그만 캐고 가자 광산 왔냐 나? 어어 여깄네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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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 두개나 심었어 나도 그렇게 도착했으니까 기념으로 캐야지 도착한 마당에 뭐 어때 아 뭐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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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 로금기능 이럴거면 이렇게 만들거면 만들어 놓지지마 지금까지 뭐 던전도 돌아서 이득 본거 없으니까 빨리 가자 그냥 그런데 들어갔니 야 데미 짱쌤 약간 기분 좋은데 이거 무기 내구독 터지겠다 이거 터지면 새로 만들지 뭐 아 성능 나갔나봐 아 철을 철을 못 가져가네 그러면은 포탈 포탈 만든 수 밖에 없잖아 아 못 가져가요 이번에도 가자 어딨냐 흙 좀 버려 더러워 아직 아닌거 같다 아 혹시 모른다 이거 18개 다 있어? 안 먹어도 되겠는데 도란거 3번 더 가면 맵 없을거 아냐 아닌가 2단계라서 길어져서 라서? 갈까? 수완모 거북이와 두루미 사파이어 언제 나오니? 어 여기 나올거 같다 딱 이제 바다냄새난다 집으로 갑니다 바다냄새가 나던 안 나던 이제 사파이어 켤려면은 곱깅이가 필요하지 아이스 윈드데일 하고싶어 나 마블해야되는데 아이스 윈드데일이 너무 재밌어 아윈데이가 너무 재밌어 어떻게 어떻게 나였니? 배당이 가.. 가득 차셨답니다 아 이거 버리기 싫은데 아 누가 포탄 하나를 갖다놨어 하나를 누구 코에 묻히라고 어딨냐 어 야 많이 찬다 한 번에 죽죽 찬다 야 막 이 정도만 갖고 오면 되겠지? 여..여..옆 예비로 더 챙겨 없네 가자 아 다음 맵이 열쇠 맵이네요 좋아 좋아 열쇠 맵에 어려운 놈들이 있는데 장비가 좋아져서 괜찮지 않을까? 마흡이라 소용없나? 에이 설마 아 겸치 많이 남았네 사파이어도 멀었고 철검도 멀었고 누구냐? 아 오지마 오면 죽어 죽는 거야 훅 가는 거야 사파이어도 나버리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 맵으로 갈까? 캐스터는 있냐? 집이 있네 어 여기 바로 옆에 있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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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좀 찾아야겠어 인간 살 냄새가 구립..그립다 야 어떡하냐 이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맵이잖아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도 똑같네 아 꺼져 오지마 아 뭐 두 명씩 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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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는 안 바랬다고 간다 왜 만든 거냐 이 맵은 뭐가 있는 거냐 알고 싶지 않다 왜냐면 크리스마스니까 가져 크리스마스니까 아이스 윈더 데일도 이제 아이스잖아요 난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지 게임 세계에서 혼자서 도깨비불 릅 도깨비불 릅 진짜 잘못 온 것 같은데 여기 바다 스파이 없을 것 같은데 저거 뭐하는 괴물이냐 저거는 잠깐만 대화로 해결하자 와 이거 뭐임? 어우 뭐야 길이 있네? 아 야 잠깐만 어뻑봉 만들어달라고? 내가 왜? 꺼져 나빠뻑 그딴거 만들 시간 없어 야 맵이 되게 약간 변했다 던전 같다 무슨 스타일이 동랩이야 나랑 제법이야 그냥 맛들 넣어 크리스도 쎄고 괜찮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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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까지 쪽 나는 사파이어를 원한다 빨리 갖다 받쳐라 어디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니 반대쪽 있니? 내려와라 야 야 되게 좋아 분노가 짱이야 아무것도 못해 얘네들 나름 성가신 애들인데 근데 없어도 쓸만 없어도 그럭저럭이다 뭐지? 이거 궁수로 회복 쓰면서 싸우는게 제일 세겠다 법사가 뭘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물리를 그냥 공수만큼 때리면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더 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모르겠어 전사가 아직 제일 안 좋은 것 같긴해 뭔가 써보지 않고 할 말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느껴져 나미 떡이 더 커보인다고 왜 갖고 있냐 버려 뭐냐 땅 저항력 60에 7억 100에다가 들어오는 치유배수 10%에 물피해 저항력 오우야 미쳤냐 왜 이렇게 좋냐 7억 늘었어 두줄댔어 저기 100이구나 한 칸에 그랬구나 난 그런거 몰랐지 이쪽인가보네 가자 나 캐고 가면 안되나? 이리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여기 캐서 갈래 내가 또 말하나 취소할까? 취소할까? 잘 안 캐시는데? 잘 안 캐시는데 뒤에 안떠지 이쪽 맞네 그러면 여기 위냐? 윈가보다 야 이거 잠깐만 괜히 건드렸어 그냥 이 근처인가봐 빨리 가자 어이 맞지? 저쪽인거 이쪽 맞네 여기네 저렇게 끝이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가보면 알겠지 뭐 너무 낮으면 안되구 엠 엠 엠 절로 가라고?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냐 아 그냥 점프 안해도 그냥 채워지는구나 저쪽이라 이쪽이라는거야? 아 시범 어디라는거야 다시 귀환할까? 뭐 뭔가 본거 같은데 그냥 가자 길 따라 가다보면 나오겠지 뭐 잘 뭐 공중에 떠있지 않을까요? 헛공에? 안보여 가자 가자 그냥 아 모르겠다 저거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너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할게 크흐 어우야 아까 그 위치의 위가 아니었을까? 저기 집이 있네? 꺼져마 워메 워메 안통해 그런거 어디서 지금 내 RPG 짬법이 몇 년인데 지금 고런 깜찍한 기술로 써 여기였어? 미친게임 아냐? 등장밑이 없다 등장밑도 아니고 위에 있네 아이샤 아 내려오세요 보내줘 받아서 파이어를 원한다 나는 초소 초소? 됐고 사파이어를 내놔 초소고 나발이고 오 쟤 뭐야 자폭이잖아 어우 야 맵좀 봐라 점프! 아야 뭐해 진짜 부끄럽다 야 야 뭐야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석탄을 주니 당황스럽게 되게 추워보인다 여기 따뜻하게 입어서 괜찮은거 같긴 한데 어 여기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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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 바사스파이 나왔어 레벨한만 하면 돼 이제 얼마 남아서 감지? 아아 미친 게임 언제 레벨업 하라고 사냥을 닭살을 해야되나? 공포지팡이 가져오랬지 나한테 됐어 근데 포인트 잡았으면 됐어 저거 나온다는거 알았는데 뭐 어때 야 많다? 에미넬드보다 많은거 같은데? 아닌가? 조금씩 있네 아 미친놈이? 죽어! 어디서 그런 간지러운 공격을 해? 깜찍하게 말이야 얘네 불 잘 통할거 같은데 아 이거 초록색 나온다 이제 신기하다 거무줄 필요없어 내 생각에 저거 그렇게 쓸건 아닌거 같다 그랬으면 저렇게 안나오지 않지 던전 3개를 돌았는데 지금 가져갈거 아니고 쓰이더라도 전사랑은 별로 관계없을거 같고 뭐냐 정체가? 벌집이냐? 안먹어? 안먹어? 와아 너무한거 아님? 더러워서 안먹는다 내가 더럽고 치사자 안먹는다 아 너무 쪼끔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 여기 많이 보냐 당황스럽게 인간들 크리스마스인데 왜 내 방송 보고 있는거야 오늘같은 날에 좋아좋아 녹색 포털 조각 말도봐 꼬이잖아 당황스러워서 이거 내려와 내 파밍을 방해하지마 어디까지 날아가냐 오우야 이거 뭐야 이거는? 버려 그냥 이거 필요도 없어 펠릭스의 힘? 이상한게 다 있네 내놔 벌써 2시간 지났어? 근데 오늘 말 진행 많이 했다 솔직히 엄청나게 티어업 했는데 오늘? 뭐 이것도 적당히 캐서 가자 몇 개 킨거야 진짜 30개 조금만 더 캐자 그래 가볼까? 마을 공포의 뭐 지팡이라고? 까짓거 내가 만들어 준다 까짓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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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준다 내가 여기다 집 지어놓을걸 여기다가 그냥 불을 잔뜩 붙여서 불을 잔뜩 붙여서 불을 잔뜩 붙여서 개던해서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맞지 두개 있으면 된다 그랬나? 두개였니? 두 개였구나 제작 다섯 개나 먹어 더러운 놈들 떠나 일단 레벨이 안 되니까 많이 안 되니까 공포 뭐? 이거냐? 뭐였니? 이거였니? 어디였지? 어디였지? 여기였니요? 아 많이 갔구나 나 아 하나 만들어 가 저거 맞겠지 뭐 아니면 갖다 팔아 그냥 빛이 세 개? 아닌 것 같은데? 아니겠지? 나 이제 사냥이나 할래? 어 저런 걸 잡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좀 있으면 15레벨 스킬도 볼 수 있는데 아유 적당한 애를 잡아야지 겸 주는 것도 비슷하고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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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와주네 두방 아 죽어 한 칸이야 한 칸이 어따 두고 한 칸 뜨는 주제 말이야 내놔 200 어 좋아 밥이 괜찮네 사냥하기는 적절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와봐 반개 어디서 어디서 변신을 해 변신아 노란 거 나왔네? 아 뭐야? 사냥하기 좋은 데 없나? 이벤트 하는 데 가야 되나? 낮은 데서 가야 지금 빨리 오르는데? 아유 몇 마리 잡으면 돼 열 마리 맨 200 2000 14000 있어야 된다 그랬나? 뭐야 뭐야 너 왜 그러니? 얼굴 얼굴 그거 뭐냐? 나중에 할게 너랑 별로 퀘스트 그 완료하고 싶지 않아 솔직한 마음이야 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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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감시 많이 준다 금방 올리겠다 이거 아 뭐야 불 스크롤 뭐야 저런 거 주지마 쓰지도 않는 거 그렇지 야 300이나 줘? 좋아 올려 분노 분노 아 전사 스킬 더 줘 전사 스킬 너무 좋아 저거는 법사서도 좋겠어 법사 전사 스킬 게이저 내릴 수 있으니까 게이저가 바보가 되니까 겸치 펌핑 좋구요 이제 그만하고 근데 자를 때가 됐네요 정신 못 찾고 하고 있는데 얼마 남았냐 정확히 정확히 알아보자 하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14,60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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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그러면 70마리 잡으면 되나 70마리 잡으면 되나? 금방이네 담벼 80마리艇 양장 어디에게 뉴스를 한 칸 그냥 차는거네 실력이 많아서 출발 연공 다음 다음 야 왜 이렇게 많아 아유 드럽게 드럽게 안 맞네 그렇지 이리 와 야 언제 올려 진짜 맹세 썬더 썬더 반피야 됐다 쌤 냉긴 더 세단거 아니야 그렇지 잡을 수 있긴 하냐 어 뭔가 차는 거 보이는데 더 안 차는 거 같아 어째 샌드로 갈까 그냥 일단 아무데나 가봐 아 1렙짜리 잡는 게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16까지 찍어야 되니까 그게 더 문제네 15레벨 스킬 나오면은 더 세겠지 전기맨 있다 전기맨 물맨한테 잘 통할 거 같은데 오 너 나름 데미지 나온다 야 애나 250 60 오 좋은데 야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밋밋하냐 야 이거 썸네일 각인데 이거 야 이거 한번 찍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야 이거 찍고 마무리 짓죠 좋은 생각이야 너는 멍청해서 내가 원하는 방위를 못 보는구나 좋은 무기를 들었어야지 멋졌을텐데 자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저는 두 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 공휴일이니까 두 시간 뒤에